네, 리뷰할 때마다 즐거워지는 기타 재즈마스터 시간입니다. 네, 버즈비티비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보라이어트의 기어타임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뷰할 때마다 즐거워지는 기타, 재즈마스터 시간입니다. 어, 즐겁네요. 네, 지난 시간 어차피 재교 시간에 욕을 다 해놨죠. 네,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욕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재교 시간 가서 신나게 재즈마스터 욕을 듣고 오시면 되고요. 팬더에서 외계인들이 576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떠난 이후에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망작 망작 오브 망작, 재즈마스터 포표로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즈마스터가 사실 항상 이렇게 좀 희화가 되는데 이제 비화를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타겟팅의 실수이기도 하고 네이밍의 실수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모든 것에 실패를 했던 정말 팬더의 그런 운영 방침에 가장 잘못됐었던 선택의 극단적인 예거든요. 근데 팬더도 참 운이 좋은 브랜드인 게 이게 아직까지도 연명을 하면서 뭔가 약간 그 팬더의 서브컬처를 담당을 하면서 매니악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진짜 큰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변이죠, 이변. 그쵸? 그 어떻게 보면 깁슨에 레스폴 디럭스가 있다면 팬더에는 재즈마스터가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두 회사의 가장 구린 부분들을 네, 아직까지도 뭔가 괜찮은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된 큰 그런 운과도 같은 그런 기억 아닌가 싶습니다. 재즈마스터는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유한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타겟팅해서 만들었으나 일단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슈퍼 400CES 그거 사는 사람들이면 이것도 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네, 그거 살 사람이 살 수 있... 사고자 할 만한 그 어떠한 스펙도 들어있지 않았던 재즈마스터 슈퍼 C400을 두 개를 샀겠죠. 네, 그렇죠. 이 재즈마스터는 결국에는 다른 재즈 기타리스트들한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다가 재규어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드캐리에서 재즈마스터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연명을 했다라는 슬프고도 웃긴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멋쟁이 기타이면 분명합니다. 멋있어요. 재즈마스터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P90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멋있었어요. P90으로 나와서 화려한 색상에 뭐...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타였는데 오늘은 헌버커의 알리코 투 헌버커 두 개에다가 포패로 스펙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재즈마스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팬더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린 죽어도 재즈마스터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가 더욱 더 확보해진 그런 기타. 재즈마스터 포패로 모델 보고 계십니다. 1224,000원의 권속가, 979,000원의 할인가, 재규어랑 같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104cm 전장에 40플러스 1.5mm 두께, 그리고 12플릿 뒷둘레는 73mm로 넥감은 아주 컴팩트한 편입니다. 엘드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C-shape, 모던 C-shape 넥에 사틴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계의 다이캐스팅 스탠다드 헤드머신이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 너빈 41.91mm 지판 포패로 지판홍을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아, 스케일이 커서 재규어보다 크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규어는 610mm 스케일, 빠르고, 컴팩트하게. 2cm 정도 커요, 이게. 그렇죠, 610mm이고 이게 648mm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38mm 차이가 납니다. 네,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헌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토글 스위치 다죠. 네, 이번에. 거의 텔레캐스터급으로 간단한데요? 네네네, 이번에 저기 보면서, 저기 재규어에서부터 보면서. 완전히 스펙을 단순하게. 네. 다 쳐낸 것 같은데. 네, 다 쳐내고. 그 서킷도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얼마나 간단할까, 이거 만들 때. 그렇습니다. 식스세드 빈티지 스타일 업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타이피스. 이게, 그때도 설명도 했지만, 여기 좀 잡음이 나요. 그 아르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기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기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태생적인 문제라, 네. 이 모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재수 마스터라는 기타가 애초에 50년대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되네요. 네, 그런 악기예요. 네,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를 제가 아까랑 비슷하게 3.75 썼는데. 전 74, 오. 박빙, 박빙으로 둘 다 틀렸거나. 예, 둘 다 맞거나.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맞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은 퍼펙을 한다거나. 우와, 선생님. 어, 나도 맞습니다. 20g, 와. 747로 썼는데 77 나왔어요. 3.30g, 20g 차이로. 87,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제 험버커 사운드인 텐데. 험버커가 팬더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두툼하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재즈 한 명은 떴으니까 좋네요, 소리. 재즈 충분히 할 수 있죠. 저 P90보다 이 험버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샬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샬하고 잘 어울려요. 마샬, 저는 하나님의 세cial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트랩을 좀 깎아야 되겠네요. 어 좋은데요? 심플해서 좋은건지 아 뭐해 좋아? 렌드에 우리가 레드라크 마샬 앰프게인 나 이게 사실 괜찮은데? 컴버커의 이 포페로그가 지금까지 재즈 마스터즈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마샬 앰프게인인데요 마샬 앰프게인 파티 괜찮은데요? 우리가 맨날 재즈 마스터 엄청 욕을 합니다만 그렇게 까이면서도 막상 까보면 기타가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은데 오늘 이 친구는 유독 사운드가 좋고 잘 뻗어나오고 힘있고 재즈라고만 생각 안하면 좋은 기타예요 네이밍 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생각보다 좋은 기타 재즈 마스터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치 좋아 이게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신나요. 굉장히 쫙쫙 밀고 나오는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쳐본 재즈 바타 중에 제일 좋네요. 무슨 뭐 스카이어 뭐 다 쳐봤는데 정답은 포페로 였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페로의 헌버커의 승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맥펜이 워낙 잘 만들었잖아요. 맥펜의 포페로는 진짜 최고였는데 맥펜의 포페로의 헌버커까지 지금 맥펜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모든 장기가 재즈 마스터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기타가 나왔습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아주 조작하지 않고요. 그땐 좀 조작했죠. 조작 방법이 조작했어요. 네. 시장의 한조평은 2286화의 1962 스트랩 헤비렐리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길도르킴님이 충격적인 한조평을 달아주셨네요. 지금까지 무게대전 결과 전적 승무패 승률 변환점수 퍼펙트 승채님이 17일에 승리를 거두고 병원 선생님이 선전하셨지만 2패를 당하므로 남은 전적과 상관없이 승채님이 승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승률 및 나머지 스탯 등의 등수도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길도르킴님이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까지 이제 하고 길도르킴님을 방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재능을 다른 데다가 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에 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대전 말고 뭐 딴 거 하나? 딴 거요? 뭐랄까요? 더 쓰잘데기 갖고 조작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뜬금없이 묵짓바를 한다든지 뜬금 묵짓바? 그걸 쌓아가지고 연말에 줘 선물을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재즈 마스터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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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오! 빠! 아하하하! 무! 아아아아악! 길도르킴님 이거 계속... 농담입니다. 미친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승률 55.2%였고요. 승채씨가 58.5%였네요. 약간 그래도 마지막에 살짝 차이가 나긴 났네요. 명음씨가 사실 정확도는 가장 높았으나 53.2% 다소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길도르킴님이 올 한 해 동안 또 정의를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마지막 무게대전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편 드릴게요. 조작법이 간단한데, 텔레캐스터랑 재즈마스터랑 어떻게 섞을까요? 젤레... 젤레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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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젤레캐스터 이렇게 드릴게요. 아, 좋네요. 아, 젤레캐스터. 아주 뭐, 아주 이름 조작하고 좋습니다. 젤레캐스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재즈는 이제 있고, 이쯤 되니까 이제 정말 재주를 부릴 줄 아는 기타가 되었다 해서 저는 제주마스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마스터로 레벨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이 재즈마스터.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네, 앞으로는 그래도 욕하면서도 욕하면서도 애정이 있어요. 항상 반갑고, 목표는 또 어떻게 욕을 할까? 오늘은 또 뭐라고 한 번 또 난리를 한 번 쳐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멋들어진 색깔 잘 없잖아요. 정말 놀리기 딱 좋으니까. 색깔은 눈에 들어올지도 않고, 어디가 그지 같을까? 어디를 놀릴까? 이랬는데 사실 항상 생각보단 좋은 기타는 제주마스터입니다. 네, 제주마스터 빼고 생각하면 정말 마스터급의 기타. 제주마스터 오늘 정말 인상 깊은 사운드 보여줬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거 좋다. 97만 9천원이요. 자, 점수 5대 몇? 짠, 짜잔, 9.0! 와, 제주마스터에 9점 준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처음인 거 같아요? 처음이죠, 제주마스터에. 개가리 털 나고 처음인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유, 정말 불쌍하다. 아유, 진짜 불쌍하다.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외계인도 없는데, 아이. 외계인이 나가고 가장 처음 인류가 말아먹은 기타잖아요. 인류가 말아먹은 기타잖아요. 제주마스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제주마스터 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네, 다음 시간에는 네, 깁슨 USA의 또 P90 모델. 재미있는 모델로 100만원대 초반에 아주 가성비가 좋은 깁슨 USA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아, 잠깐만. 우리 9.9점이잖아. 네. 이거는 잘 되니까. 아이씨. 재주마스터에다가 이걸 할 줄이야. 이거 할 줄이야. 아주 이상한데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우,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 이거. 아무튼 드라마 하하하하 ài